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린이 소식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잠을 잘 못 잤어. 가르쳐주기. 자리에 도착했습니다. 어디서 오셨는지 알지? 베리에 여기를 옮겨왔나 봐요. 아 그늘도 더워 지금 어차피 민물 들어와서 물고기 안 잡히는 거 매한가지일 뜻은 한데 한번 덤전은 보려고 했는데 아 이거 뭐야? 자라 자리돔이야? 패스인데? 패스인데 패스? 이게 깔다고? 농어? 패스처럼 생겼어 우와 봄이 있어버리네 이번 섬에서도 제가 봄을 잡아버리네요 이 정도 나와요 29.5cm 거든요 부족해요 놔줄게요 보리별이? 대단해 뭐야 왜요? 너무 와 좀 더워 아까보다 크세요 50cm 넘죠? 한마리 더 더 석류 먹었어 석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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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가가 재공 한 마리 도망갔어 큰 놈 도망갔어 큰 놈 도망갔어 유복이야 미안해 운빛이 난다 미안해 아리네 어복이 타고났다 아빨 뜨는 거 어깨놈으로 보고 따라하는데 따라하니까 개강은 되게 한 마리 도망갔어 물을 한 번만 새는 물을 쓰시면 맛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여름이니까 여름이니까 햄스라베리 하실라유 아 역시 근데 보리멸이 맛있다 흰색깔 보리멸을 갖고 농어에요 이번에는 농어처래 뭐야 농어 맛있네 농어도 고소하네 보리멸은 쫄깃쫄깃해 농어가 원래 이렇게 맛있는데 농어 굉장히 맛있는데 음 보리멸은 쫄깃쫄깃해 농어가 입에 계속 들어가네 너무 맛있다 농어 진짜 맛있다 여기가 농어 놈 보리멸 다 나와요 밤에는 저쪽으로 장어도 나온단 말이에요 밤에는 우어도 차고 그래서 밤에 물고기를 잡은 거를 구워먹는 거야 농어 잡으면 농어 잡으면 농어 찌개 한번 먹을까 음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벌써 다 먹었어 아 근데 아까 전에 그 한 마리가 탈출해서 망한 거야 아 근데 지금 아까 전에 봤죠 고래가 산 우리나라 고래 상룡이가 사냥 중이었거든 그래서 물고기를 다 도망갔어 뭐야 농어 뛴다 상룡이 있어 없어 상룡이 있어 없어 상룡이 있어 상룡이 있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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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햇빛으로 지금 일어나기만 해도 햇빛 받아가지고 지금 피부가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햇빛 나가면은 괜히 열납이 열납이 날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돼 뭐 아 아파 아 아 모래 뼈 누졌어 아가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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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돔이 물려버렸네 저는 일반 캠핑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1박 2일은 너무 짧아 솔직히 2박 3일 추천드리고요 캠핑하기 제일 좋은 섬 아이 데리고 가기 제일 좋은 섬 차도 그리고 낚시도 하면서 진짜 조경 보기 좋은 섬 노랑가정도 제가 거기서 더 못 찾아본거 진짜 막 낚시도 그냥 간간하게 해주고 그냥 막 진짜 자연적인 뷰가 너무 예쁜거 여수추도 그리고 앞으로 백팩킹으로도 섬들 계속 다닐거거든요 그때에는 이제 또 그때 예쁜거 알려드릴게요 우선 제가 가봤던 섬들 중에서는 경도도 너무 예쁘고 뭐 소경도도 예쁘긴 한데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았어 내가 갔던 섬들 중에서는 모두 크게 다닐거고 다닐거 조금씩 AM HOUSEY LI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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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VE